게임이 분기가 되게 많고 엔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애들을 배치하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지난 이야기 Until Done 과거의 이 산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있었던 애들과 새로운 애들 어휴 이렇게 두 명이 죽고 1년 뒤 과거에 있었던 애들과 그 다음에 새로 사귄 애들 있잖아요 새 남친 새 여친 뭐 매트라든가 고런 애들이 추가돼서 온거 같애 그리고 이 모습을 저는 안보여줬고 그래서 현재 나비효과의 중요성을 리키워주는 게임 질투 조시 배스와 헤나의 오빠 복잡하고 사려깊고 애정깊음 아 얜 되게 좋은 오빠인가 본데 야비하고 약삭빠르고 막 그런게 아니고 사려깊고 애정깊고 복잡해 조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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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pad Flow Like lich Yes 다 만났다 다 만났다 아 아 낫다 까 cups little creepy though 늘 밥장íd게 어? 지켜보고 있어 가십, 걱정 가십거리로 괜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보단 저는 걱정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창문 아, 내가 너한테 전달하지 않나요? 음, 푸흐 하자, 코치 이게, 조시가 과거에는 그 술 마셔가지고 뻗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자신감, 불안 난 불안해 음, 오빠가 사건의 전말을 좀 알고 나면은 빡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겠네 갑자기 그런 말 왜 해? 표현 봐 어...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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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맞장구 쳐주겠습니다 이거 제... 에... 의도는 아니고 맞장구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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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말 듣다보니까 좀 어... 그... 그럴싸한거 같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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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말하는 표현이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어... 어... 성... 그 뭐냐? 아까 성격 나온거랑 좀 안맞는거 같애? 사력있고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력있고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잘 안맞는거 같애 밀자 으쌰 으어어 한번더 으어어 한번더 으어어 창문 근데 이건 너무 침입하기 쉬운거 아니야 이러면? 잠겨있겠지 아마? 어... 어... 왜 열려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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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는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 어... 어... 아... 으어어...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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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이... 대화하는게 재밌네 내가 안거야? 아... 아닐걸? 으흠 대우드란드 같은 것들을 먹었을때? 아아 아아 지금 자물쇠가 지금 자물쇠가 안열리는 이유가 얼어서였네 그러면은 욕실에 있댔지? 오케이 욕실로 와보자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연다고 하네 어 여기 뭐있다 뭐냐? 무슨 안경집처럼 생겼네? 아 토템인가보다 어 이건 봐야돼 뭐지? 헐 헐 이거 불조심해야겠는데? 지금? 갈색 친구를 잃을 가능성 있다 이거는 방금 불타죽는 여자캐릭터 하나가 불타죽는게 뭐야 뭐냐 방금? 방금 뭐있었다 암튼 불을 이거 조심해야겠네 쓸 때 여긴 창고 같애요? 어 창고에 뭐있다 이것은? 뭐지? 단서 발견? 어 아냐아냐아냐 더 봐 더 봐 더 잠깐만 이거 봐야돼 아니 왜 놔 계속 봐 보자 음 전관리인 방화유죄 선고 영화계의 거물가족에게 보복 협박했다 아까 그 사람이네 빅터 밀그램 이건 아까 봤어요 아까 현상수배지에 걸려있던 그런 사람인데 음 어허 외설적인 고함을 지르면서 막을 내렸다 밀그램은 너희들 모두 띠 족같은 남편과 애들에게 모두 복수하겠다 라고 협박하며 고통받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음 고런 사건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법인의 떡밥인거 같애요 일단 나가자 욕실가자 욕실 자나깨에나 불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여기가 욕실? 여기 너무 어둡다 여기 욕실 맞는거 같긴 한데 어휴 여기 집이 너무 어두우니까 불안하다 이건가보다 이건가보다 어? 아 액자네 아아 가족사진 이게 보니까 지금 오른쪽이 조슈이고 헤나 베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인가보다 그죠 그리고 조슈의 어? 어 이거 하나씩 모으면 뭐 있나 보다 나중에 이거 많이 모아서 추리할 수 있나 보다 이게 조슈네 가족의 별장인가 봐 어 어? 어? 어 누구가 있어 뭐야 잠깐 이거 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불안한데 여기 여기 뭐가 있다 어? 지금 밖에서 못들어 보고 있네 쟤네들은 못들어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움직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는건데 뭘까요? 어이씨 무서워 데오드란트가 어딨을까 욕실이 여기가 우리가 온대 아니지? 딴 데지? 아 온대 맞나? 아 온대 맞네 욕실 어딨는거야 여기 지도 볼 수 없나 지도? 잠깐만 욕실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요 안에 어 요기 아닐까 여기? 요기 여기 되게 무섭게 생겼다 되게 넓으네 집이 야 이거 무슨 쭈꾸르 게임에 나오는 공포 저택처럼 엄청 넓으네 규모가 지금 상당하네 대우들한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지금 대우들한테 어 저기 뭐 빛나요 저기 요기 뭐 있어 방금 사진 음 졸업파티 사진 어머니 아버지 베스 헤나 인듯 확실하진 않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모으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 이 집 안에서 단서를 많이 찾아야돼 겨탄주나면 어떤다고 다른 암호 스프레이나 좀 쓰면 안되나 꼭 굳이 그렇게 데오더란트를 찾아야돼 아니 이 집의 욕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긴 또 뭐고 여긴 어디야 여긴 무슨 창고 같은 곳 같아요 창고 촛불 이 양초 같은 데다 초 좀 붙이면 안되나 꼭 이렇게 들고 댕겨야돼 계속 그러게요 그냥 라이터로 지지면 안됨 그니까 어쨌든 이걸 돌아다니기면은 결국엔 그의 단서가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도움이 될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돌아다니긴 해야되거든요 찾으면서 그니까 계속 찾아는 보자 안 열리는 문 아니 근데 집에 저기 저 저런 염소머리나 막 저런걸로 아님 박쥐 막 그런거 그런걸 장식해두는 집은 겁네 무섭더라 여긴 주방? 거실? 여기서도 어 저기 힌트있다 이거 뭐야 뭐지? 버튼? 어 단서활견 어 단서활견? 아 아 그니까 과거에 수사기록인데 일단 용의자를 한 명 찾긴 찾았어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잡거나 그러진 못했나봐요 넣거나 입증하거나 그러진 못했고 찾기만 했어 그렇다는거는 그놈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텐데 그러니까 제 말도 그거예요 양초에 좀 불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자 그놈의 욕실은 어디 있는거야 구조상 거실에서 이어질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욕실 저분같은데요 싶은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욕실을 못찾겠어 어 저거 봤나? 저거 본건가 이거? 안본거다 뭐지? 버튼인가 이것도? 뭔 버튼이지 이거? 방금 버튼을 눌렀어요? 뭘까? 2층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TV버튼 근데 전기가 나갔다 오케이 어 저기가 계단이구나 어떻게 가는거죠? 이쪽 산속이라서 좀 그렇다 자 2층으로 올라가볼게요 아직 조사 안했으니까 와 여기 2층도 엄청 넓어 장난아닌데 규모가 위치만 도시였으면 딱 좋았겠다 여기를 뛰어내린거 아니야 아까 그놈? 산속만 아니었으면 최고였을텐데 어 찾은거 같다 아 아니네 아 소파잖아 나 욕조인줄 알았어 여기는 뭐지? 여기가 욕실? 와 뿌예 여긴 뭐죠? 찬짱? 어 찾았다 드디어 이얏 아 대박 오다 주사 딱 VND고 말해요? 대박 방금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리고 의자 이렇게 뒤로 막 45도 정도 제껴졌어. 놀래서. 아 뜨거 뜨거. 봄나 호랑이 아 울버린 저 종 자체를 보고 울버린이라고 하는구나 저거. 오소리의 일종인가 저게? 너구리인가? 하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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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네요 나비용과 에밀이 성경이 뭔지 알겠다. 진정 자극 일단 에밀리가 보니까 내가 전남친을 잊질 못하네. 놓칠 못해. 야 그리고 현 남친인 매트. 얘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이건 솔직히 뭘 하든 간에 다 안 좋을 것 같긴 해. 평화적으로 가자. 진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얘가 뭘 고르던 아 아 이 룩처럼 알아서 내가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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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불쌍해 어 강하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캐릭터가 갑자기 강하게 나가면 그래도 좀 놀라면서 들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한번 해보자. 입 닥쳐 제스로 안되네. 안되네 안되네.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그 직관을 주문해? 그 사람은 없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땅이 왜 내가 원하는지? 10분 정도 있음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고 싶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이가 뭐지?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내려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너무 이상한데? Right, because she gave a shit about your designer letter jacket. Why do you hate my jacket? Matt, I need my bag. Oh my god, Em, maybe you just forgot it. Do you seriously think I'd forget my bag? Well, I... Do you? Guess not. You must have left it down by the cable car station. Come on, hon. We'll be back soon. And then we can get warm? We can get very warm. Okay. Okay, let's go. ...그래, 이런 말 들었으면 가야지, 그치? 근데, Em.E.L.I 성격 더럽다. Okay, I'm gonna go take a bath. 이 와중에 목욕은? Em.E.L.I.G가 아까 성격 나왔을 때 제일 이성적이었거든요. 뭐,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근데, 더러운데... 어어? 어어, 어어. 어.. 표현이 좀.. 설마.. 아 열쇠네.. 아 다행이다.. 음흠.. You have fun with the peanut gallery Oh, I almost forgot We gotta fire up the generator So you can see where you're going It's dark out there Alright, roger that I think Josh was flirting with me Okay, you wanna invite him up with us? Wait, really? What? No! I don't think Josh is that I don't think he's like that He's kind of like... What? The characters are all different They're all different They're all different They're all different They're all different No, no, no Josh is.. He gave me a chair No, no, no No, no, no No, no Hey, hot lips! Photoboot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Okay Look at the pose Oh, this is me? Like this Oh, oh Oh my god I didn't have a picture It's perfect We're like the cutest couple We're like the cutest couple We're like the cutest couple You can keep that camera handy And maybe I'll let you start my portfolio At the cabin Wink Noted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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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at's what I'm going to help you with Gnaman Same is like Same is I'm going to do this I have a couple things in mind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s so many 사유재산? 워싱턴 사유지? 어? 기다리는구나 쌤이 제일 멀쩡하고 이성적이고 그런거 같아요 다른 애들 다 조금씩 하자가 있어 막말 쩌네? 어허허허허 여기서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살살하는거는 이이이이 아이의 성격을 부추길거 같으니까 일단 장담맞춰줘 어? 나쁜쪽같은데 이거 왠지 왠지 나쁜쪽으로 작용한거 같은데 방금 뭐야 전원이? 넘어가야되 또? 발전기 발전기를 찾아봐야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나 이런데? 지금까지 막 무단침입 잘했잖아 밑에 뭐가 떨어져있네 아 이거 잠깐만 기다려 이거 이거 중요한거야 기다려 기다려 이게 제일 중요해 헐 위험의 토템 헐 붉은색 위험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고 어 이거 되게 위험한건데 이거 어이씨 이거 어떻게 살리지? 방금 무슨 해골마이크 아니 마이크래 해골마스크 해골마스크를 쓴거같은 누르구 발전기 한 번 더? 됐어 됐어 벅찌기 오오오오오오오옥 헐 헐 헐 헐 얘네 이게 딱 포지션이 그거잖아 헐 영화에서 항상 공포영화에 어디 뭐 산장 놀러가고 그런 애들 나오는 영화에서는 제일 먼저 뭔가 야한짓 하려고 하는 뭐 어디 침대나 막 그런 데서 막 딱 하려고 폼을 잡는 그 순간에 살인마가 들어와서 죽고 막 그런 딱 그 포지션인 것 같은데 얘네? 왜 안되냐 이거 잡고 내려 아 올려 야 이거 브란디 모험 모험 얘네들은 젊어서 그런지 좀 표현이 다들 과격하네요 젊은건지 아니면은 이쪽 문화인지 왜왜왜 음 기억 물어보자 단서 모아야지 단서 이런식으로 회피하고 있구만 그렇구만 이걸 조시가 알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면은 조시가 좀 위험한디 얘네가 까진거라구요? 오 뭐야 뭔소리야? 무슨 동물? 아무것도 없지? 까마귀? 막 사람 비명소리가 됐어요 근데 되게 막 사람 비명소리가 됐어요 근데 되게 뭐야 여기 동물이야 이게 뭐야 뭐 아니 왜 그걸 오 안다쳤다 아 왜 그걸 기대해 왜 7개지? 왜 7개지? 이건 이건 조심 일단 조심 아 보니까 이게 지금 막고 있네 길을 막고 있어 틈새로 빠져나가 혼자 못 밀 것 같아 근데 내려가고 싶진 않아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 정도로 크진 않아 보이는데 나는 내려가고 싶진 않습니다 왠지 내려가면은 둘 다 저 안에 갇혀서 죽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려가진 않을게요 조금 찌질하긴 한데 좀 남자로서 찌질한 것 같긴 한데 난 안 내려갈 거야 아니야 난 안 갈 거야 잘 가네 잘 가네 오 오 오 저거는 뭐? 나 온거지? 내가 어느냐! 나 알았고! 뭐? 생각이 왔어! 이렇게 막 아는거지? 아는거지? 그래, 서서야 되겠는거지? 하신거지? 하신거지? 아니, 저게 안가게 되겠는거지? 자, 저게 안가게 되겠는거지?